안녕하세요. 저는 청주에서 온 올해 20살 된 정유진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도 듣긴 들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. 근데 올해 기회가 딱 생겨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. 끼가 되게 많고요. 열정이 너무 넘쳐서 끈기 있게 누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자신 있습니다.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요. 그냥 연예계로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보여주면서 그러고 싶습니다. 제 꿈이 언제 실현될지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운도 같이 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회를 열심히 보고 그때그때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작년에 따라서 강한 비교에서 가장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때부터 제 꿈을 그때부터 공유하는 것들은 저는 그때부터 공유하는 것입니다. 제 꿈을 가면 마라가 걸고 싶습니다. 제가 그는 제가 조금씩 그런 기회를 많이 봐서요. 제가 꿈을 갖다 놓고 싶습니다. 제가 꿈을 다 같이 볼게요. 제가 꿈을 가면 도와줘요. 제가 꿈을 가진 것들이 저는 흐를 가진 것들을 잘 가져다 놓고 싶습니다. 제가 꿈을 가면 제가 꿈을 가면 러나에 따라서 decía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